성소장님 좋은걸 들고 왔다던데 뭘 또 받아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책이네 그 빌리브 패러그라프 예 한번 보입시다 언박싱 빌리브 패러그라프 이야 뭐야 이거 또라이야 뭐야 골드카드 예 1112억 거든요 매각 특혜다 1112억 면은 뷰가 나옵니까 그거는 막 한국아이스 이야 취기네 순도 99.9% 반돈이네요 이게 그 뭐 키입니까 기분상 죽은거 같습니다 취기네요 MGM 대신에 금을 주는 빌리브 패러그라프 메뙸